음악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부지로 구룡포읍 눌테리 1원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지난주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협의체 발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해시는 추모공원이 단순 장례시설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명품 장례 문화공원이 되기를 바라며 현장회의를 열었는데요. 포항시 추모공원, 민관이 협력해 도시 필수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일 포항시 간부공무원 등이 추모공원 사업부지인 구룡포읍 눌테리 1원을 방문해 추모공원이 명품 장례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현장회의 참석자들은 예정 부지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며 주관부서 사업 설명을 청취했고 부서별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은 2028년 말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461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장사시설과 함께 사세계숲, 공원 주변 트레킹코스 등을 조성하는 테마별 공원화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해 명품 장례 문화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시는 추모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룡포읍 지원을 위한 추모공원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부서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상생종합발전 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동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포항시, 기후변화에 따라 2030년이면 본격적인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포항시는 북극 항로 최전진기지인 영일만항이 물류 허브항으로, 더 나아가 포항이 환동의 경제권 허브 도시로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12회 환동의 국제심포지엄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5일 급변하는 세계, 환동회의 확장, 얼음을 뚫고 북극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12회 환동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환동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포항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환동의 확장 전략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을 맡은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항로 단축, 어업구역 증대 등 북극해 빙하, 해빙에 따른 긍정적 기대 효과에 대해 얘기하며 북극 개발 및 항로 개설에 대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극 개발에 대한 국가 간 보존과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 한국과 중국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북극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동해와 북극 항로의 경제적 활용, 포항시의 북극 경제 참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포항 0.1만항의 지리적 이점을 통한 북극 항로 개척과 발전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는데요. 출범식에서 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선도적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24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제9대 후반기 포항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의 시의회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후 위원장을 선출하며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심사를 하고 31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해파리 출몰이 급증함에 따라 휴가철 피서객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뢰로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가 해파리 수매에 나선 가운데 시는 지역 내 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또 바다시청 내 상주 의료진이 사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2일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지하수 관리계획안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단계별 관리계획과 투자계획 등 지하수 개발 이용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포항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 맞춰 세종정부청사 기재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김동일 예산실장과 각 심의관을 만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에 조속한 총사업비 변경 등을 건의하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져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폭염 시 한낮에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야외에서는 시원한 곳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외출하신다면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으시고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무더운 시간대에 야외 작업은 피하되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에도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온열 질환 예방 수치 꼭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